네 건담 HG AG3 포트리스 공식 포즈 따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해당 제품의 매뉴얼 모습이구요 표지용으로 인한 전탄발사 포즈라든지 안쪽에 뭐 이러한 액션 포즈 등 이렇게 구성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톰파 형태보단 그래도 이러한 사격 형태의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무장을 손에 들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액션 형태를 똑같이 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어깨에 팔 해주고 반대쪽 팔은 굽혀서 액션을 같이 취해 줍니다 고개는 송구 방향 쪽으로 삭 돌려 주시구요 허리를 비틀어 주시고 두 다리를 쫙 벌리는 형태로 네 이런 식으로 포즈를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포즈를 좀 음 잡아 주시면 되겠구요 약간 카메라 각도를 조금 조절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러한 형태로 액션 포즈 이렇게 따라해 봤습니다 가동률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액션 포즈 큰 무리 없이 흉내낼 수가 있는 이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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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